뒤로 좀만 묶어주세요 뒤로 좀만 묶어주세요 정장 정장 성적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성적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과 도련해서 상처받고 피해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닝썬 지분 실소유자 맞으십니까? 버닝썬 안에서 만약에 성폭력 의혹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톡 조작했다고 아직도 입장 변함 없으세요? 대화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 누구만 하는 건가요? 안녕 disciples Gottes 사랑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